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 위에서 이곳 용산사에서 이제 젠탄역까지 가려고 티켓을 끊었습니다. 자판 자동발권기로 해가지고 저에게 25엔인데 자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저희가 현재 위치가 보이시는 용산사입니다. 이쪽 아래쪽 방향으로 용린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왼쪽으로 타이페이 난강 익세이비션 센터를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 그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이곳에서 이제 그 젠탄역으로 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들어오는 곳이 용린 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쪽은 지금 사람들이 내리는 거고 저희는 이제 오른쪽에서 타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 전에 주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하고 지금 그 이곳에서 저희처럼 앞에 자동 그게 없습니다. 자동 도어 트립이 없기 때문에 열차에 아마 사고가 나올 것 같아 사람이 직접 플랫폼에 나와가지고 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는 곳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이제 반대편에서 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어쨌든 아직은 이곳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돼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인 오퍼레이션 루트 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한번 지하철을 타실 수 있고 요금도 위에 표시된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가시면서 다시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다렸다가 저희가 바로 이제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젠탄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